볼 점유율이 어떻게 됩니까? 볼 점유율이 지금 53 대 47. 호각지세입니다. 그런데 뭘 보고 맨날 그렇게. 저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어. 나는 안 보이는데. 53 대 47. 박빙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중세입니다. 태환, 태환. 패스킬만, 패스킬만 맞고.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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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확실히 어쩌다FC가 많이 발전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뚫렸어요, 뚫렸어요. 측면 뚫렸습니다. 그러나 다행입니다. 든든합니다, 정말. 정말 용솔 도련님 세트예요. 도련님 세트 어떤 세트입니까? 든든합니다. 도련님 세트 든든하거든요. 더 내려와. 더 올라와, 더 올라와. 우리 새로운 주장의 이영택. 이영택 선수가 마음가짐이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볼트래핑 좋았던 양준혁. 성큼성큼 들어갑니다. 개인 돌봐. 다시 볼 사냥했습니다, 양준혁.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많이 비어있는데요. 역시 이대웅. 역시 태권도 한 선수는 다리가 길죠. 가운데. 김병현. 형, 홍차를 들어가줘야지. 침대으로 열어둡니다. 가운데 들어가요. 저희가 이제 공간을 많이 먹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김요원의 헤더. 이번에는 흘려놨으면 뒤에 박태환이 있었는데요. 박태환 있었는데요. 유원님. 잘해, 잘해, 잘해. 태원님 태권도 하니까. 거기 이렇게. 이게 다 그냥 뭐라.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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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환.